아마도 거의 마지막 촬영같은데 한마리 제대로 걸었으면 좋겠네 영상 한번 나오게 큰 놈으로 지금 포인트가 좋아서 차마다 지금 입실이 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호킹이 안됩니다 조금 달려봐야되겠네 달려서 물고기가 앱싸게 한번 오셔봐야되 여기있네 요앞에 좀 물고기가 요앞에 물고기가 보이려나 물고기 왔다. 길이 왔는데 네 다 맥쌤 아... 지금 맨다 보다 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